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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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더 좋아 죄라 오 박제 야생 네 안녕하세요 까마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챈이빠빠네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눈설매 타고 라면도 꾸려 먹고 고구마도 먹고 물고기도 잡아앗고 족돼지 일하러 가야지 그럼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레고디 자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잡아 볼 건데 일단은 열심히 잡아 볼게요 이나씨 여기서 족돼지를 하고 계신 분이 있네 한번 구경 가야지 안녕하세요 우와 미꾸라지 미꾸라지 이야 진짜 많이 잡았다 다슬기가 되게 많네 손으로 잡으시는 거예요? 네 다슬기는 손이에요 아 다슬기 고기도 손으로 잡아요 이야 달인이시네 자 가자 이 같으라 역시 돌 갈고 아 힘들다 피알이 작아 작아 너무 작아요 얘네들은 못 먹어요 멸치만 소멸치만 해 피리미 새끼들 얘네들은 다 놔줄게요 내가 이제 보는 눈 있지 여기 봐봐 오오 빠가사리 발견 여기 딱 눈이 보이네 그렇지 잘 잡았다 휴 오우야 쓸만한 빠가 빠가사리 맞나? 대농갱인가? 빠가사리 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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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한마리 엑스 아 그래도 그러게 아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한마리 아 이거 눈에 보이네 어우 신기하다 거기여기 아 뭐야 머리무지도 그래도 있네 피리미도 있네 피리미 한마리 피리미 한마리 주지 말고 별로요 귀한거 머리무지도 사이즈 좋다 나머지는 조그마한 것 같아 응 조그마한 애들 광생 아 그래도 그래도 잡았다 한두놈 어우 예예 좋다 아 딱 좋아요 여기서 먹을만하고 오케이 딱 먹을 것만 딱 골라갖고 여기 모래무지도 되게 작다 모래무지랑 긴 모일게 응 아 그렇구나 너네들은 놔줄게 제가 작은 건 놔주고 먹을만한 것만 챙기겠습니다 어 좋아 우와 뭐야 여보 야 잡혔잖아 뭐야 미끄라지 우와 겁나 커 미끄라지에다가 뭐야 이거 얘네는 돌고기들 얘네는 안 먹는거야 아 얘네는 맛이 없어 자 자 들자 우와 우와 야야야 씨 많아 많아 야 많아 많아요 야 야 피렘이 야 피렘이 크다 오오 피렘이 좋아 작은 것들은 다 살려줄게요 두어보만 하면 끝나겠는데 저기 해볼까 막다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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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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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열이 많네 오 참갈견이 갈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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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렘이랑 똑같이 밭이니까 똑같은데 먹을 건 없네 피렘이 먹을 건 없다 그래도 많이 보이나 어 붕어 잡았어 야 그냥 아주 그냥 붕어를 죽었네 붕어가 얼음 위로 올라왔어 어 아야야야야 물어 아 이제 잘 나오는데 이 도로 한번 들어봐 이쪽으로 몰아질려나 안 들려 안 들려 아 실망이야 오 여기 통발 있다 밑에 통발 있어 이거 봐 오 뭐 있어? 아무것도 없어 폐통발인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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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을 해서 저래 우와 대박 하하하하하 야 가도 되겠다 이제 우와 피렘이 갈견이 섞여있네 겁나 크다 야 와 이야 이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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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래 먹을만한 놈은 두 마리 뭐야 뭐야 지금 많이 들어왔어 아 진짜? 그냥 대고만 있었는데 들어왔어 야 많이 들어왔네 한 군데만 찾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잠깐 해가지고 거의 한 30분 정도 했는데 많이 잡았습니다 빠가살이라고 하죠 네 빠가살이 모레모지 얘네들은 다 놔줄게요 얘 둘은 놔주고 나머지 피렘이 피렘이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 역시 빨리 한번 저기 저 목다비 돌이 뱅뱅뱅 빠가살이 무서워 아 얘네가 찔리진 않아 아 무서워 찔리는 거지 맞아요 아 걔 안 놔줄거에요 하하하하 컨트롤 저 정도 컨트롤은 되지 이야 모레모지도 모레모지도 한 마리씩 꼭 들어가 나도 가라 나도 가라 잘가라 잘가라 여기에서 보리뱅뱅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민폐 아니야? 일단은 얘네들 잘 씻어서 손질해 줄게요 이렇게 내장 빼가지고 담아주겠습니다 자 손질 다 했어요 와 한참 걸렸습니다 쉽게 해주죠 맛있겠죠? 깜짝이야 뭐야 불 켜졌어? 안 켜졌는데 켜졌어? 오 깜짝 놀랐어 오 깜짝 놀랐어 기름을 충분히 아주아주 충분히 기름을 충분히 해줘야 돼? 그다음에 저렇게 아주아주 건강해지죠 어디서 만들어야지 이거는 도리뱅뱅이 아니고 피레미 부침... 부침개인데? 이렇게 쭉 튀긴 다음에 요 기름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양념장을 넣어서 싹 버무려주고 그다음에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완전 그런 양념치킨 맛나요 진짜로 아 진짜?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엄청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맛있게 튀겨졌어 맛있게 튀겨졌어 네 고기랑 비린내는 네이버에 나와요 음 살짝 불맛만 입혀주고 지옥에서 온 고리가 참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얘기하세요 음 어때 음 아주 바삭바삭하니 맛있구만 소주랑 맥주를 딱 부르는 그런 맛 한번 먹어봐 어? 한번 먹어봐 혜연아 먹어볼래? 양념치킨 맛이야 양념치킨 껍데기맛 맛있죠? 오 어머 너무 바짝 튀겼어 응 하나만 먹어보려고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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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데 매워 해봐 먹고 이상하네 이상해? 아 우유 우유 맵지 먹어 진짜 맛있다 특이하다 아무튼 오늘 너무 덕분에 재밌게 놀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멋진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바삭바삭